네, 고맙습니다. 자, 다양한 포즈로 우리 기사님들과 눈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좀만 좀더 왼쪽, 왼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승현양의 포토타임. 네, 역시 리더 같게 하기 잘 이끌어주고 계시죠? 예, 자, 카리스마가 더 꺼뽐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봐주시고 자, 다양한 컨셉의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그럼 조금 더 자유로운 개인 포즈 있을까요? 예, 승현양만의 개인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엄지 좋습니다. 예, 엄지 좀 공손하게 내미시는군요. 예, 두 손 모아서. 자, 첫 번째 주자 승현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타트라이트 자위부를 지쳤습니다. 자, 일본 멤버들의 각기라는 매력을 확인해볼 수 있는 개인 촬영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승현양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슬슬 시동을 걸죠, 이제. 예. 도도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 승현양입니다. 예. 아, 전체는 보지 마시고요. 네. 아,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시크한 매력을 한번 뽐내볼까요? 시그리처 포즈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자, 이번 여덟 번째 미니앨범 노우원의 시그니처 포즈라고 합니다. 단체의 컷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 계신 분들도. 좀만 고맙습니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왼쪽도 여러분과 같이 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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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금까지 승이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오니까 그 네모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역시 시민즈 코즈로. 근데 도모 말 중에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렇게 잘하면 진짜 인형 같네요. 네, 칭찬. 너, 너. 너란 뜻이겠죠? 자, 왼쪽도 한번 시선 맞춰주시고요. 아, 파트 좋습니다. 애교차킹 포즈도 상당히 좋아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보면서도 살짝 두 번 서주시겠습니다. 오른쪽도 시선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그럼 애교수랑 성주 정경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경 보면서. 자, 예. 이야, 진짜 손으로 이렇게 다 가려지네요, 얼굴이. 자, 얼굴 유진이 양.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자, 손이 양이 좀 뽑기. 발짝 나와서 정경부터 시작해볼까요? 한껏 카리스마를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여섯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에 시에 수은 양. 아, 역시 공통된 포즈가 나오고 있죠? 시에 수 포즈 이번 앨범에. 자, 이제 그 카리스마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시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경 보면서 살짝 좀. 네. 이제 애교수 킹 포즈 있을까요? 네. 한 미소를 보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정경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네. 단발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예. 아, 다시 한번 모델 같습니다. 네, 그냥. 예. 아, 부위. 예. 자,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시크한 매력을 막과 뽐내고 있는 요양. 자,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시면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시선 띄워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경 보면서 살짝 손아트도 좋고요. 예. 귀여운 포즈를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네. 아, 귀여운 포즈를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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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정말 귀여운 포즈로 마무리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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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당한 내려올을 뽐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 이 손에 감춰진 저 카리스마. 아, 소란트 좋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 살짝 한 번 봐주시고요. 자, 청경공사 기호 포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슥샷 뒤에 숨겨진 귀여운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앤키아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미나이 제일 어린 막내부터. 자, 청경부터. 네, 손 인사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신경이다보니까 소품도 한 번 보여주시고. 아, 두발적인데요. 예, 어, 막내 두발적입니다. 예, 언니들은 지금 볼 수 없었던. 자, 그럼 포즈. 자, 왼쪽도 한 번 살짝 봐주시고요. 예. 자, 인사 속 밝게. 또 손 인사로 더 내주시고. 예. 자, 이렇게 앞서 보여줬던 이제 신경이척 포즈도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살짝 한 번 꼭 내주시고요. 예, 오른쪽도 자연스럽게 시선 교환할 수 있으시죠. 자, 이제 의미나이의 마지막 귀여운 포즈까지. 시크한 매력을 보여줬다면 이제 귀여운 매력 보여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모든 멤버들 보실겁니다.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은 그렇죠. 어, 통일과. 일단 시민이척 포즈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번 미니앨범은 이제 타이틀 곡의. 예. 컨셉 포즈죠. 자, 다른 포즈 한 번 가볼까요? 이제 다른 포즈. 예. 자, 강당한 매력을 일곱 멤버들이 모두 뽐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 시크한 매력이 아주 눈에 띄는군요. 자, 모두 시선을 통일감 있게 이제 왼쪽도 한 번 봐주시고요. 자, 여덟 번째. 예. 노원. 이렇게 타이틀 곡. 예. 시그니처 포즈로 갑니다. 자, 여덟 번째. 여기서 이제 어, 애교 섞인 포즈로 마무리 한 번 해볼까요? 예. 살짝 웃으면서. 예. 포즈 철수도 좋습니다. 예. 우리 팬분들께 또 인사도 드릴 겸. 자, 각기 다닌 일곱 매력을 뽐내고 있는 시그니처 보드의 단체. 많이 출력하겠습니다. 자, 포토타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어, 지리위대학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